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이번에 제가 코리아타임스에서 개최한 2024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최1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에바가 소개합니다 4월 28일까지 접수받으며 나를 한국어에 빠지게 한 특별한 에피소드나 내가 사랑하는 한국의 똑똑한 문화를 주제로 하는데요 3분 이내에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해서 재질하면 됩니다 나의 제한 없음, 정해진 영상 현식 없음 1등행에는 20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대회 소개는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코리아타임스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